안녕하세요 라인마이씨입니다 자 손 인사 부탁드려요 손 인사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 자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 자 가운데 보고 하트 할까요 하트 자 우리 꽃받침 할까요 꽃받침 자 라인마이트 이번 포인트 동작 좀 보여주세요 자 라인마이트 걸크러쉬 포장할까요 걸크러쉬 자 이번에 청순한 포즈 하나 할게요 청순한 포즈 자 나는 청순하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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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